가슴 아픈 분단의 시작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초계같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6.25 전쟁. 호국 영웅들을 기르기 위해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6.25 전쟁 참전용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문명수 6.25 참전 유공자회 부회장은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6.25 참전 유공자회가 앞장서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간압초등학교 구민영 학생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목숨 던진 할아버지들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낭독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6.25 참전용사들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6.25 노래를 힘차게 제창했습니다. 6.25 전쟁에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7년이 지난 지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